이 포지판 저거 따라서 쭉 가면 뭐 같아? 띠덴 찬 짜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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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덴 찬이 띠덴 찬이 지하철 띠덴 찬 그러면 마그리부 마그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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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날 이렇게 부르면 마그레부 짜이날 근데 얼마지? 비싸겠나? 한국 열차 값이랑 아 어 뭐하는할지 오 원치 마그레부 고 샤오치에 얼 얼 두 개 왈왈? 어? 원에 원에 막을 했는데 그거 타면 안돼 50 50 50 40 50 뭐 시간냐? 그쵸? 그래서 사람들 타는 거 따라서 눈치다. 언니 옷이 없어요. 아 그냥 마음대로 타는 거다. 오! 이거 자리 되게 넓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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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 뒤에 뒤로 온다. 우리 아름다운 느낌? 아, 그냥 마음대로 타는 거다. 아, 그냥 마음대로 타는 거다. 오! 이거 자리 되게 넓다.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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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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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지금 물자 한 거 보니까 한 시일 내리는 거예요, 네. 내리는 거, 네. 아, 내리는 거? 이 아저씨 안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아저씨 안 내리는 거. 아저씨 안 내리는 거. 아,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정거장인가? 이거 뭐, 뭐지? 안 내리는 거. 언니, 다 내려요. 이거 내려야 돼요. 진짜 빠르다. 언니, 이거 한 개부터 못 먹었는데 여기 내렸어요. 대박이에요. 내리네. 완전 빠르다. 밖에 보니까 차들이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천천히 달려요. 우리가 빠른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내가 이걸 탄 건가, 승차감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니까 바로 도착해서 되게 이걸 내가 탄 건가 안 탄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날 오후, 그녀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와이탄 거리인데요. 상하이 관광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동방명주로 가는 해저터널이 있다는데. 아니, 어디야? 여기야? 맞아요? 흡사 지하철역 같기도 한 이곳은 바로 외탄터널입니다. 중국 최초의 해저터널로 이 조그마한 열차를 타면 강 건너에 있는 동방명주에 갈 수 있죠. 우리 봤던 그 바닷물 그걸 건넌다는 거죠. 상에 있는 거. 밑으로 건너잖아. 네, 해저터널이니까 그런가? 놀랐나. 여기 밑으로 건너잖아요. 그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바닷물. 맞어, 해저터널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만의 엇띴 맞으러. 귀찮아 глазays 눈ольно 하는 아래에 밑으로 건너하는antal. 아니, 밑으로 건너죠. 밑으로 건너죠. рет Sand상 patriot pity. 빨리 갔다. 빨리 같이 해줘. 승패대를 찍고 싶어, 진짜. 그래도 뭐에요? Мих cmt&аче 대검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지는 점이 shifted. 어? 3화 짱은 거이라서 손으로 미는 건데 어느정도 인내심을 가지면 도착이 되면서 그렇게 지루한 건 없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너무 큰가 4학년 친구들까지 타기 좋은 해저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무사히 강 밑을 건너 도착한 두 여자. 목이 아플 만큼 높은 동방명주는 세계 3위에 이르는 468m의 어마어마한 높이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두 모여드는 그야말로 상하이의 랜드마크입니다. 1번 엘리베이 타였다. 기분 좋게 1번 엘리베이 타였다. 뭐야? 타요? 밖에 안 보여? 밖에 안 보이나? 5.30km. 5.30km. 보고 싶다. 다시 나와. 밖에 안 보여요. 언니, 우리 이거 봐. 이승주. 563km. 567km. 567km. 5.30km. 이제 문을 닫는다. 오오, 목색 표정 됐다. 불 터지는 것 봐. 진짜 빠르다. 소리 들린다. 지금 이기기 놀이기구인데. 지금 자유로드라고 올라가는 기분이라니까요. 상하이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동방명주에는 90m, 263m, 350m의 각각 전망대가 있는데요. 자, 263m의 전망대에 오른 두 사람. 이곳에서는 360도로 상하이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아실erves 또는entes 장비로까지 영향시갖으로 도와주는uni 은hus어 반 đang 언급 к 써있든? 武 apps pot에요. 힘들어하는 기局 무슨 성향대가 있다는 점이 있어야 80m,oresong Значит은 그냥 막 내부 시청자입니다. 유연나 은희언니 뒷 정리하셨으면 됩니다. 유연fund www.8리입 섬세정법 도구 공정. attractions 한 hết humor 여행시갖 Mashexpand 그 geç이 !!! 와 두근 была 깐 거에요, 여름Um이는 그 삼 WoodSoft 야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야 나 약간 고소하고 지는게 야 나 진짜 무섭다 야 나 진짜 무섭다 대박 저기 저기 사람 많이 없네 야 애들 어떻게 봤어 야 대박 대박 야 이거 못 가 야 진짜 무서운데 야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못 보겠다 너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모두 다 내게 이거 안 보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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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진짜 안 보는게 낫다 그냥 위에 있는 거 같잖아 진짜 으악 으악 약간 매술타기하는 거 같다 나 스타워가 있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 사람들 올라가서 어린애들도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조금씩 올라가 봐야겠다 해서 일단은 밑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봤어요 와 대박이었어요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 나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번지점프 같은 거 하는 것도 만약에 해가지고 사람들 체험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명주사도 동방명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해가 지고 나서야 나타나는데요 환상적인 상하이의 야경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고맙습니다